4강전 제1경기 이원재대 정민우 150초 출발하겠습니다 자 홈런 2개 현재 홈런 2개 자 홈런 3개 4개 자 한번 쉬고 난 다음에 연타석 5개 짧습니다 자 8개 체력전이죠 체력전 11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3개 14개 마지막 가락합니다 열 15개 엄청나게 이원재 선수 15개 정민우 선수 바로 시작합니다 150초 출발합니다 선수는 13개를 쳤고 자 2개 홈런 2개 자 홈런 3개 두 선수 모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5개 15개 선수는 15개를 던지는 순간부터 추가 들어갑니다 4개 하나요!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동점에서 과연 가라야 게임 자 여기서 정민호가 4강에서 마지막에 와 시간을 남겨놓고 16개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